일어나보니까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온수기 밑에 밸브가 터져가지고요 아웅이가 전체에... 겨울도 아닌데 왜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물바다가 됐던 아궁입니다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찼었는데요 찼던 흔적이 보이죠 물을 빼내고 청소를 하고 불을 뗐는데 한번 보시죠 불이 이렇게 잘 탑니다 정말 신기한 아궁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로 신기하네요 나의 음료에 대신하여 나의 음료에 대신하여 나의 음료에 대신하여 나의 음료에 대신하여 이 시각 세계에 대해 감사합니다.